전부 기준 전부 기초 자 갑시다 삐하 어머머머머머머 다 먹지는 못할텐데 와우 엄청나다 치즈가 끝이 없구만 이 맛이지 치 피자는 역시 이 치즈 그 이 치즈 이 늘어나는 그런 어떤 맛으로 소스 딱 찍어가지고 이 노릇노릇한 갈릭 소스에 딱 피자를 풍덩 빠칩니다. 피자를 풍덩 빠치고 한 입 그냥 베어 무는 거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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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백님은 검은색 나시만 입는 이유가 빨래가 귀찮아서 인가요? 아님 스티브 잡스처럼 검은색 나시를 트레이드처럼 입는 건가요? 검은색 나시 몇 벌 있으세요? 브랜드도 있는 거예요? 그냥 개 싸구려입니다. 한 세 벌 있어요. 천 원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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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새끼 나 이거 오랜만에 입었는데 근데? 나 근데 넌님 거 되게 오랜만에 입었는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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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샌드백님 맥컬리컬킨 닮으신 것 같아요 미남이신 듯 아 어릴때? 아 어릴때? 아 어릴때? 크흠 어릴때지? 아 어릴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대빙에 우이장 아파서 앉아있는데 야무역 지금 입맛이 없어요 되게 입맛이 없습니다 이게 목으로 넘어가는지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입맛이 없어 ㅎㅎㅎ encore 그는 난 Architichte 이제 유로도 궁궐 회사보다 에서ㅋㅋㅋ 완성될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크긴 들어줍 좋았 además 오늘은 뭐 스파 한번 해보죠. 인플렛 업데이트 했다니까 이게 피아가 많아서 배가 불러 1프레임이면 못 느낄 텐데 못 느낄 거야 1프레임 1프레임이 과연 느껴질까 1프레임 2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이게 시카고 피자예요 배불러다 근데 3개 먹으니까 배불러다 역시 입맛이 없어 입맛이 없다 진짜 이거 이따 먹어야지 양이 많이 줄긴 했어 입맛이 없어 이따 먹어야겠다 입맛이 없어 입맛이 없어 입맛이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